경주 엑스포 예천군 문화의 날 행사가 오늘 이현준 군수와 기관 단체장 그리고 관람객 등 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엑스포 공원 백결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. 예천군은 이 자리에서 예천관광팔경과 세계활축제, 지역우수농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통명농요와 우리가락공연 등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북돋웠습니다. 경주 엑스포는 지난달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리고 시군 문화의 날 행사로 지역문화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.